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입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다 하여도 그 그릇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그 그릇이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면서 잔과 대접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명절에 순례자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그 도시 가까이에서 회출한 무덤을 많이 보게 되는 일을 보고 주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숙이 19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덤을 만져서 부정하지 않도록 무덤에 회출을 하여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에 새로이 회출을 함으로 겉은 깨끗하고 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무덤을 깨끗하게 회출을 한다 하여도 그 속에는 역시 죽은 사람의 썩는 살과 뼈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매우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회출한 무덤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향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출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하고 의인인 척, 깨끗한 척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과 같이 매우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속 모습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회출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겉 무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꾸짖으실 때 회출한 무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겉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외식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잔과 대접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회출한 무덤같이 겉이 깨끗하게 보여도 마음속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에 비로소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심이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항상 더러움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거룩함으로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의 피로써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늘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